AL은 to 방향, L-U-L-O-U-D, L-U-D는 play라는 의미라서 어떤 방향으로 장난치듯 얘기하면서 암시하다, 언급하다. 황소, 매력, 호소하다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AP는 to 방향, P-E-A-L은 drive, 몰고가다니까 마음을 몰고가도록 호소하다. APPEAL, ARGUE, 언쟁하다, 논증하다. 그리스 신화, 아르고스라는 괴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고요. 100개의 눈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잘못을 따지면서 말로 싸우는 것이 ARGUE다. ARGUE, attribute, 속성, 특성, 뭐 뭐 탓으로 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AT는 방향, attribute가 들어가면 assign, 할당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방향으로 책임을 할당해서 탓으로 돌리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할당된 성질까지. briefing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정보를 전달한 회의가 briefing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brief. 간단한. brief. chant. 노래의 성과 찬성하다라는 의미고요. 원래 C-H-A-N-T가 이제 노래라는 의미가 있죠. chant. chat. chat도 이 자체가 이제 수다, 잡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같은 어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어원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노래하든 말하든 말하는 잡담. chat. colleague. co가 together의 의미고, L-E-C-L-E-A-G가 모으다라는 의미니까 함께 모인 동료. colleague. command. 명령.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co-m-A-N-T가 명령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함께 지키려고 하는 명령. command. comment. comment. 논평 언급, 지적. 논평하다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co-m-A-Together. ment는 announcement.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트예요. 그래서 모두가 멘트로 의견을 말하면서 하는 논평. comment. compliment. 칭찬. 칭찬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co-m-A-N-T가 들어가면 fill, 채우다. 그래서 부족함을 칭찬으로 채우다. compliment. condemn. 비난하다, 선고하다. co-m-A-N-T이 강조. D-E-M-N이 들어가면 loss, 손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손해가는 말을 하니까 비난하는 것이다. condemn. conference. 회의, 회담, 협의라는 의미고요. co-m-A-Together. fern이 나르다라는 의미죠. 함께 의견을 나르는 회의. conference. confess. 자백하다, 고백하다. c-o-n-together. f-e-s-s는 say, 말하다. 라는 의미죠. 모두에게 말하면서 인정하니까 고백하고 자백하다. confess. consent. c-o-n-together. s-e-n-t는 fill, 느끼다죠. 그래서 모두 함께 느끼니까 동의. consent. contact. c-o-n-together. t-h-e-t는 touch의 의미죠. 그래서 함께 닿으니까 연락 접촉. contact. contradict. 부정하다, 반박하다. c-o-n-t-r-e가 들어가면 반대라는 의미고. t-t-t가 말하다죠. 반대로 말하니까 부정하다. contradict. controversy. contra가 들어가면 반대. verse가 들어가면 turn의 의미죠. 그래서 반대로 계속 도는 논쟁, 논란. controversy. convince.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c-o-n-together. v-i-n-n-victory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정복하고 이게 맞다라고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convince. council. 의회 회의 위원회의, CEO가 together, c-i-l-e 콜 부르다니까 불러서 함께 모이는 의회 회의. council. council. 상담, 조언, 상담하다. CEO가 들어가면 together. 그리고 s-u-n-s-e-l-e 들어가면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뛰어드니까 상담하다, 조언하다. council. criticize. 비판하다, 비평하다. c-o-r-i 가 들어가면 separate,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와 떨어지니까 위기에 떨어지고 위기에 떨어지니까 비판적이고 그 상황을 비평하다까지. criticize. decline. 줄어들다, 감소하다, d-e 가 down, c-l-i-n 이 기울다라는 의미죠. 마음이 아래로 기울여서 감소하다, 줄어들다까지. decline. demand. 수요, 요구라는 의미이고요. d-e 가 강조, m-a-n-d 가 들어가면 명령하다. 그래서 명령하듯이 interest, 맡기는 것까지가 수요, 요구. demand.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d-e 가 away, n-y 가 부정이니까 장점과 떨어져서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 deny. describe. 말하다, 묘사하다, d-e 가 down, scribe 가 쓰다죠. 그래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 묘사. describe. dispute. 분쟁, 논쟁, 반박하다. dis는 반대, put가 들어가면 샘하다, 평가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샘해서 반박하고 논쟁하는 것. 표현하다. e-e 가 out, press 가 누르다 라는 의미죠. 바깥으로 생각은 눌러 밀어내니까 그게 표현하는 게 되겠죠. express, fluency, 유창함, 능숙도, fl, u 가 들어가면 flow, 흐르다 해요. 그래서 물 흐르듯 말하니까 유창한. fluency,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I am은 아니라는 의미고요. fly는 엮다라는 의미니까 안에 의미가 엮여 있으니까 암시하다, 의미하다. 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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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